용산구는 지난해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청년세대의 사회참여와 자립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생활 밀착형 청년전책을 세우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10명 중 4명은 창업에 관심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용산구가 지난 8월부터 3개월 동안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1인 가구 비율은 30%로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혼이나 미혼 비율은 86%로 조사됐습니다. 주거 환경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79%로 교통편이 좋은 것을 장점으로 주거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것을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거주 유형은 원룸을 포함한 다세대 주택이 27%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가 21%로 뒤를 이었습니다. 점유형태는 월세와 자가, 전세 순을 보였고 월세로 다세대 주택에 사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으로는 사무종사자가 36%, 학생이 23%, 서비스 종사자가 12%로 조사됐는데, 서울시 전체 대비 학생 비율이 높았고, 특히 10명 중 4명은 창업을 고민해보거나 실제 창업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월 평균 근로소득은 평균 292만 원, 한 달 생활비 평균은 106만 원으로 식비와 주거비가 가장 부담되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용산군은 청년 실태 조사 결과를 관계 부서와 유관기관 등에 공유하고 지역 정체성이 담긴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